어떻게 하는 거예요?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? 너 봐봐요 그렇죠? 어우, 요게다, 요게 얘기해봐요 여기요 저기에 카페라떼 두고기하고 형, 형 자, 아이가 진단하고 어느 날 뿌리세요? 파충류인데 파충류 카페라떼 카라멜 마키아토 아이스 캐라멜 마키아토 아이스 캐라멜 나키아토 된다, 된다, 된다 마키 마키 됐다, 일단 간단해요 아이스 캐라멜 마키아토 생크림 없이 진하게 스트로우 3개 꽂아주세요 어, 말 돼, 말 돼 두 번째는 또 간단해요 에스프레소 더블로 제일 큰 잔에 얼음 3개만 넣어서 뚜껑 없이 주세요 이런 건 간단하잖아요 마지막이 좀 어려운데 어니언 베이글에 모짜렐라 치즈를 듬뿍 발라서 전자레인지에 1분 26초 데워서 커피 테이크아웃 제일 큰 잔에 반 잘라 넣어주시고 나머지는 그쪽 네, 글자 틀리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자, 조언 좀 하려고요 아이스 캐라멜 아키아토 아키아토 생크림 없이 네 진하게 스트로우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아, 형 에스프레소 더 글려 죄송합니다 제뇨 어니언 베이글로 아, 아 신앙왕 데이글에 모짜렐라 치즈를 든뜩 던져서 아, 내일모레 망했는데 죄송해요 제일 큰 잔에 제일 큰 잔에 단 잘라 아 아 어허 단 잘라 너 고맙습니다 하하하 저런 거 사진 찍으면 저런 거 사진 찍으면 네? 아, 진짜 너 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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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사진이요 아, 사진이요? 아, 예, 예 진짜 맞는 분 일단 한 분 드릴게요 저 원래 개고기도 안 먹는데 제가 뭐예요? 아유 마우스 하시잖아요 저 입이 작아서 에이 자, 지금 우리 준하 형의 덧니가 도드라지는 저 입이 낫느냐 아니면은 선홍빛 잇몸에 선홍빛 잇몸에 명수 형이 낫느냐 지금 이 선택이에요 일단 두 분 가는데 재밌는 분 보낼게요 그렇지 그렇지 입으로 넣으면 알아서 벌려줍니다 알아서 벌려줘요 아, 걸어 아, 명수 형 좀 약한데 아, 명수 형 좀 약한데 아, 명수 형아 아, 명수 형아 아, 명수 형아 아, 명수 형아 명수 형아 명수 형아 명수 형아 명수 형아 명수 형아 아, 명수 형아 이상한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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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기분 좋아 아, 명수 형아 명수 형아 명수 형아 명수 형아 명수를 좀 할까, 명수를? 이 더운 여름 더운 여름 더우시죠 더우시죠? 전 정준하 전 노홍철입니다 아이, 그거 왜 왜요? 아까 명수 형아 아까 명수 형아 제가 지금부터 야무지게 주문을 해 볼게요 좋다, 오프닝 좋다 아, 잠깐 턱주가리아 씨가 먼저 주문하실래요? 아, 그럼 못 알아보지 그러면 왜요? 턱주가리아 둘이 이것까지 해요 그러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어? 흥무가기 한번 흥무가기 한번 흥무가기 한번 흥무가기 여태 고개를 대보세요 흥무가기 흥무가기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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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무가기 흥무가기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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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아 정선아 잘한다 이거 하실 거야?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요 끝내요 아무것도 안 할게요 아이스 블렌디드 뭐 얼음 뭐 그런 거 안 하실 거예요? 아이스잖아요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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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건 진짜 아니잖아 야, 정말 형이 그리고 가볍게 그냥 옛날 거 베트맨 한 번만 해주세요 이거 끼고? 네, 그거 베트맨 으응 정말 어어 한번 많이 놀라셨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wald 잠깐만요 이esten vida 그러면 그런 상황이 You 아우 You 아 잠깐! 형태씨에서 전하시냐? 아니죠! 그래도 작년에 형태한테 직접 해야 돼! 흥강이야! 흥강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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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강이야! 흥강이야 흥강이야!entes, 흥강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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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rekking와서 룸던이 vot попыт어를 아 Barriga 뿌어 타격이야 흥강이야 예~! 예~! 명수형 식으로 끝내드릴게요 네 잘 보내aceutical